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예요. 신상 다육이 소식이 도착했어요. 월요일 오후 3시 신상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 도소매점에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 깔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국민 다육이부터 모르는 다육이들까지 매장에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다육이 구경해주세요.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구경하시면서 다 함께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힐링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래요. 건프로 다육이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내주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건프로 다육이 화분 나눔하는 거 알고 계시죠? 10월 30일 마감이니까 다육이 나눔하는 동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홍상생술 라조야 홍상생술 할로윈 철화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골드스톤 신상 다육이 도착 소식 듣고 급하게 다육이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천대전송 철화 할로윈 철화 다육이 농장은 건프로가 대신 방문해드립니다.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도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 있으니 많이 참고해주세요. 당인 금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신상 다육이들이 농장에 도착합니다. 새벽별 동훈 철화 4,200원 상남자와 달리기 몇 번 하니까 주말 끝! 오마이갓! 실버 에보니 로얄 에보니 11,200원 시간이 쏜 화살처럼 너무 빨라요. 모두 주무실 때 감기 안 걸리게 목에 스카프 하나 두르고 주무세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면 더 좋대요. 건프로도 물 일부러 자주 마시고 있어요.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많이 마시고 있어요. 010-5316-7402 5316-7402 합식해서 심으면 심을수록 예쁜 아이죠? 매직잼 골드 1,400원이에요.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풉게 정열적으로 물드는 매직잼 골드 어떠세요? 저녁 모두 맛있게 드시고 일요일 오후도 즐겁게 기쁘게 마무리하시고요. 블루 드래곤 새벽별 첼로 첼로 레드벨 레인스타 섭리원 인천 인천 다육 다육 모든 다육 화분들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 가능하세요.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슈페리온 21,000원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건프로가 다육이 화분 무료 나눔하는 거 알고 계시죠? 10월 30일 마감입니다. 영상에 다육이 화분 나눔하는 이벤트에 댓글 꼭 달아주세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56,000원 토파즈 28,000원 카리스마 넘치게 물이 잘 들은 아멘스트로 21,000원 왕대품 곰마리아 오른쪽은 피델리오 자구가 따글따글 달려있는 피델리오 인테리어 효과 빵빵 곰마리아 피델리오 각각 21,000원 신상 다육이들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 가능하세요. 워낙 이틀에 한 번꼴로 신상 다육이들이 매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끝부터 첫 끝까지 농장에 쫙 깔립니다. 인천 다육돔에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010-5316-7402 인천 다육돔의 전화번호예요. 010-5316-7402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택배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거 너무 많이 받으신대요. 이제 인천 다육돔에 택배 안되는 거 정확히 기억해주세요. 우리 언니들 오빠들 신상 다육이 화분들 보고 계십니다. 플라스틱 화분도 사이즈별로 판매 가능해요.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아이보리 2,800원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보리 우주언어 하고 계신 상남자입니다. 치와와 금 로레이마 42,000원 권프로가 추천해요. 42,000원 로레이마 국민 다육이부터 대품 다육이들까지 다양한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도매점에 있어요. 수금 보고 계십니다. 수금 우주 괴생물체 같은 신월 은분이 반짝반짝 신월 2만 천원 30% 할인된 금액이고요. 10월 26일 오후 3시 인천 다육도매 신상 다육이들이 매장에 도착합니다. 원종 복랑금 한때는 비싼 몸값 자랑하던 아이였어요. 원종 복랑금 7,0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얼굴이 두개있던 세개있던 화이트그린이 4,200원에 데려가세요. 4,200원 리톱스 리톱스 모듬 9,800원 실제로 보면 더 귀엽고 건강한 리톱스 모듬 아이보리 군생 14,000원에 할인해드려요. 아이보리 따글 따글따글 건강한 아이보리 보시면서 자옥로 자옥로 21,000원 엄마 해봐 엄마 컴프로 컴프로가 사랑하는 천대전송 철화 1,500원 천대전송 철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 다육 도매 국민 다육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모든 고가의 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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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이 매장에 있어요. 립스틱 42,000원 에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인천 다육 도매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모두 건강한 다육 생활 하시구요. 건프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이게 뭔가요? 함께 봐주세요. 금 이죠? 금 귤 인가요? 금 귤 요즘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는 귤 이에요. 즐겁게 봐주시구요. 모두 행복한 다육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악